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들여다본 계좌가 빗썸 계좌뿐만 아니라 클립지각 그리고 업비트 계좌까지 세 군데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좌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원의 세 번째 만에 영장 발부해줬고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을 한 곳에서 세 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국민일보입니다. 돈봉투의혹 이성만 의원 결국 19일 날 소환 통보받은 대로 나가서 조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 현역 의원 중에는 첫 검찰 조사를 받는 이성만 의원이 될 텐데 수사 개시 이후 첫 현역 의원 조사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아직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 초쯤에는 이성만 의원처럼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날씨 기사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한여름을 방불피하는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30도, 여름처럼 무더운 5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륙과 동해안에는 30도 이상, 대구는 33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기상청의 폭염특보, 체감 온도로도 발표가 된다고 하는군요. 날씨 상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0도, 대구와 강릉은 33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보다 가벼운 옷차림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와 강릉 33도, 경주는 34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피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처음 30도를 넘어선 게 5월 23일인데 올해는 일주일 더 빨리 여름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이번 더위는 한반도 상공 이동성 고기압을 따라 중국 대륙에 더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에 지열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습도가 낮아 폭염특보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햇볕도 강해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 오존농도 역시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공기질이 탁하겠고 그 밖의 지역의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후로는 제주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며 주춤할 전망입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제해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가상 계좌 내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 청구 3번 만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과거 두 번의 영장 청구 때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최병무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좀 달라진 겁니까? 작년 10월과 11월에 영장 청구를 각각 한 번씩 했었죠. 압수수색 영장을. 그때는 기각이 됐는데 그때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보유액이 크다. 그런 것만 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납득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분류해서 검찰에 통보한 거니까 사실 범죄 혐의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혐의가 의심되니까 한 번 수사를 시작해보겠다는 의미인데 그걸 기각했다는 게 선뜻 납득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지금은 우선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있었어요. 그 해명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코인 전문가들이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계좌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이게 거래가 좀 비정상적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방향을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액의 가상화폐 매입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자기 돈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무상으로 받은 것이냐? 이런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상 대가성 여부 이 역시 코인 로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계좌 압수수색 통해서 설정 변호사님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되겠죠? 궁금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것을 소명이 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의 특성상 어떤 은행 계좌에서 이체돼서 그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이체되는 게 있는데 가상화폐를 산 것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자지갑 안에서 또 다른 코인으로 가상화폐로 산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은행 계좌로 이게 예를 들어서 환전이 안 되고 그냥 가상화폐인 상태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 계좌만을 봐가지고는 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진산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도 은행 거래 내역은 제출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자지갑 안에서의 거래 내역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내역은 너무 양이 많아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아마 정확하게는 이 전자지갑 안에서의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해야지만 아마 정확한 어떤 거래에 대한 소명은 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간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수천 건, 수천 페이지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만 페이지에 가깝다거든요. 거래 내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석하는 데 시간은 꽤 걸릴 것인데요. 일단 분석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결론이 나올 텐데요. 만약에 무상으로 코인을 받는 그 에어드롭의 경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어찌됐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김남국 의원 본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본시장법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안타깝게도 코인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계속해서 그걸로 처벌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그 대상 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나중에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뇌물죄.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결국 의원 신분이고 공개자 신분이고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소위 에어드롭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쨌든 우상으로 코인을 받은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대가성이 있게 이런 걸 받았다. 그러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액수로는 거의 특가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런 형에 해당할 거고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사실 대가성을 입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정치자금법인데 정치자금법 얘기가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정치자금법의 핵심은 공직자는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를 할 때도 쉽게 얘기해서 딱 법에 정해진 것만 1, 2, 3이 정해있으면 1, 2, 3을 통해서만 여러분, 후원금이에요. 후원금 정당한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아야지 본인이 사적으로 어떠한 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김남국 의원이 해당할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검찰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법조문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각종 거래 내역, 거래량, 양형 기준 등을 좀 살펴보고 아마 최종적인 판단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에 대해서 거래 규모를 좀 줄이거나 거짓말로 해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답두기 잘 안 가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냐, 그 시간 아니냐 상관없이 저는 이것은 저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게 휴식 시간이냐. 자, 그런데 전문가가 살펴본 결과 천만 원이 넘는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거 죄송한데 몇천 원 수준, 아주 소액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5월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천만 원 이상 거래가 됐다는 분석도 서울신문을 통해서 내놓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10월 법사의 국감 중에는 무려 4천만 원 러치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동아일보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찬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대충 넘어가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김호준 씨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그 해명이 진짜이냐, 거짓말이냐 가지고 또다시 논란이 촉발되고 언론에 의해서 검증을 해보면 대부분 김남국 의원의 해명들이 거짓말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수차례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한두 번 더 한다고 별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말해도 해가 동쪽으로 뜬다고 말해도 믿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자료도 내지 않고 가상자산 매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후속 대처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무슨 해답을 들고 나와도 또는 뒤늦게라도 가상자산을 매각한다고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수많은 거짓 해명을 받기 때문에 매각한 게 전부겠어? 어디 숨겨놨겠지?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남국이라는 메신저가 가진 신뢰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신뢰도가 낮게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우는 거 참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김남국 의원 그런 분인 줄 알았다가 지금 뒤통수가 얼렬하잖아요. 이것도 뭔가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천재적인 코인 투자를 하는 분이 아무 계산 없이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낼 리는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보면 다른 국민들이나 동아일보나 서울신문에서 뭐라고 검증하든 상관없고 나는 철저히 김어준 유튜브만 보는 개딸들만 있으면 된다. 이 개딸들 가지고 내가 방어막 치겠다. 라고 하는 또 고도의 전략을 세운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로 어제 손혜원 전 의원이 김남국을 지키겠다. 다시 국회를 보내겠다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또한 이 김남국 의원의 작전인가? 저도 이제는 좀 헷갈릴 지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민주당의 자체 조사를 무력화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돌연 탈당하면서 진상조사를 의미없게 만들어버렸죠. 이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해명도 없이 사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왜 이재명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하는지 좀 엉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무슨 본인이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한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리 윤희숙 의원님이 좀 머리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좀 새겨드려야 될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윤희숙 전 의원이야말로 사실은 그게 본인은 그때 몰랐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뭐 붙인 일이니까 저는 모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 사실은 뭐 모른 걸로 대체적으로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김남국 의원이 바로 저런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지금 본인이 모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 가지고서 지금 탈당을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탈당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뭐 그거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렸고 당의 진상조사도 여기서 중단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윤희숙 전 의원의 의원직 사태보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훨씬 더 심각한 여러 가지 내로남불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전에 윤희숙 전 의원의 문제를 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새삼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탈당하면서 김 의원은 모든 책임에서 일단 잠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코인으로 벌어들일 수익도 기부하라 그다음에 매도하라 이런 권유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이소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사단이 꽤 방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제출이 되고 일부는 제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미 대부분 다 제출을 했고요.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익 등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쪼개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취업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본인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직접 요청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뭔가 지금 제출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본인만 제출, 일단 어느 기관이든 대부분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만 되면 대부분 저는 자료로 제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임장을 했었을 때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건 김남국 의원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위법사항은 없다고 저는 아직까지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같이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고 믿고 있는 어떤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김남국 의원이 어떤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취합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웹하드라든지 공개된 어떤 웹사이트에 본인이 그냥 로우 데이터를 올려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세밀한 정보들, 그러니까 어떤 공개가 되든 안 되는 정보를 빼놓고는 저는 이러한 부분 로우 데이터를 본인이 차라리 올려준다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다면 저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떳떳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께 소명, 수사도 물론 지금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국민들한테도 좀 소명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정 변호사님의 얘기를 김남국 의원에 새겨들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으로 벌어들였던 재산이 처음에 보도됐을 때는 60억 상당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나더니 80억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당 진상조사단에게 소명했을 때는 무려 100억 대까지 자신이 벌었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에 LG 디스플레이 주식 5만여 주를 매도해서 9억 8,500만 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40억 원으로 불렸다. 이후에 이 40억 원이었던 코인이 100억 대까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늘렸는지 어디에 투자했는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산이 100억 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리긴 했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 김남국 의원의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합니다. 아까 장해철 의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거에 어떤 반대되는 반증이나 반론이 나와서 본인 얘기가 계속 지금 논리적으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결국 논리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좀 전에 자료 제출 것만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코인 거래를 할 때 거래해두면 1개, 100개 이 단위로 계속 쪼개져서 거래가 돼서 이걸 제출할 수 없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사실관계가 드러난 거는 거래소에서는 얼마든지 제출할 용의가 있는데 정식으로 요청을 하라. 이 정도에서 멈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 말대로 우리가 코인 얼마 거래를 딱 걸어놨다고 하면 그게 분할하면서 매도, 매수가 되더라도 그 기록은 다 남아요. 주식 투자 정도 해보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게 예를 들어 100주를 판다고 해서 그 100주 거래만 남는 게 아니고 그게 한 주는 언제 거래됐고 두 주는 언제 거래됐고 따로따로 거래 시점이 전부 다 남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없고 제출하기 어렵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명이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그거를 본인이 요청하면 안 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본인의 어떤 최종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게 내용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재산을 크게 풀린 거 관련해서 21년도인가요? 본인이 클레이페이라는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죠. 그게 유명하지 않은 코인인데 이거에 무려 거의 한 30억 원어치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우량 주식을 살 때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판인데 소위 아무 정보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코인, 일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정도는 알죠. 그런데 아무 정보도 없는 코인에 갑자기 30억 원이라는 걸 투자를 한다.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돈을 불려 나갔던 거고 심지어 본인이 소위 LP라고 하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중계를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을 깔은 거예요. 본인이 이제 판을 깐 건데 이렇게 보면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코인 거래 업자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인 거래에 몰두했으니까 저렇게 비상식적인 금액을 단시간에 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문자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는데 그 문자 내용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홀로 당당히 맞서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탈당한 지 하루 만에 돌아가겠다. 복당하겠다. 복당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문자여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혜탄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탈당이냐. 결국 잠깐의 소나기 피하기냐라는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김남국 의원한테는 지금의 코인 게이트 논란이 피해야 할 소나기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탈당한 지 하루 만에 나 돌아가겠다라고 지지자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서 이제 남이다, 무소속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당내의 다수 개파이며 주류인 친명계에서 김남국 의원 감싸기에 아직까지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뭔가 지금의 논란만 좀 잦아들고 나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나면 유야무야 복귀하겠다라는 의사가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소속으로 있는 동안에도 민주당과 같이 활동을 하겠죠. 윤미향 의원이나 얼마 전에 복당한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무소속다운 활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상 민주당보다 더 악랄하게 안권 소위라든가 무소속이 들어갈 수 있는 국회 법정기구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을 김남국 의원도 똑같이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무리를 일으켜서 국회의원직 수행 자격이 없다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 정도가 아니라 과감한 국회의원 제명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단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어쨌거나 1심에서 형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 그리고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을 떠난 박완주 의원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윤리특위를 재가동해서 하루빨리 제명하는 게 국민 세금을 아끼고 국민적 무리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경고를 가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탈당은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결단이고요.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찌되면 총선 지금 1년이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최고 수준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남는데 그분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지란 무엇인가. 비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이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그래도 꿋꿋하게 밥 잘 먹고 잘 견디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탈당이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결단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따져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최병우 의원님. 이 정도로 민주당이 망가진 겁니까. 아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진영 내에서의 생각. 뭐 그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 장경태 정청래 의원들 전부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냥 민주당 의원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당원이나 강성 지지자들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주고서 정치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걸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년 총선이나 이런 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또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정치인이 늘 강성 지지자 또는 팬덤의 요구에만 맞춰서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식의 저런 생각은 당내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 국민들의 지지는 못 받을 것이다. 특히 중도층을 떠나가게 하는데 오히려 저런 식의 발언이 도움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총선이 지금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득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볼 때는 당으로서는 아마 실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도 최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저희 당에서도 이번 일을 있은 다음에 김남국 의원 이러한 사태가 있은 다음에 저도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김남국 의원은 아직도 지지를 하고 또 감싸줘야 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일경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당이 미래를 생각하고 어떤 선거, 1년 남은 선거를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중도층의 어떤 캐스팅 보트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의 이러한 코인 게이트라고 할 만한 것들, 이러한 내용들을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정략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같이 그냥 무작정 감싸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오히려 더 들춰내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든지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털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꼭 진보라 해서 도덕성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질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도덕성과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다 그런 부패해야 된다,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부패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감싸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앞으로 김남국 의원 사태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잃지 않고 뭔가 좀 중심을 잡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지키기에 나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밤에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담하다고 얘기를 해요.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정치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뭐 이제 공천은 탈락된 것인가. 그 민주당이 들어가서 기어들어가서 뭐합니까. 저 수박들이 있는 한 저기서 가서 뭐합니까. 이 송영기를 내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김남국을 짓밟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 끝났다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의 목소리 좀 확인하셨는데 미디어를 보면서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김의겸 모델로 김남국 의원을 재선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좀 깔려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손혜원 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국회로 보내겠다. 이 발언의 의미는 2020년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했던 손혜원 전 의원의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흑석동 투기 논란 김의겸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성공했고 21대 총선 끝난 뒤에 민주당과 이제 합당하게 됐었죠. 이런 과정들을 한 번 더 거쳐서 김의겸과 김남국 의원을 국회로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인찬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일단 흑석동 부동산 논란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김의겸 의원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가짜 뉴스를 설파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죠. 단순히 여야의 대결 구도뿐만이 아니라 EU 대사의 외교적 발언까지 잘못 전달해서 외교 참사까지도 빚어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코인 게이트로 또 무리를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만에 하나 손혜원 의원이 말하는 방식대로 비례대표 정당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온다면 이제 무슨 짓을 저질러도 강성 팬덤이 환호하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일까요? 코인 게이트로 검소한 척하던 국회의원이 100억대의 자산 불리기. 그것도 온갖 잡코인이나 작전 세력의 가담이 의심되는 김치코인으로 100억을 만들어도 국회의원 되는 세상. 그리고 흑석동 부동산 투기하고 온갖 가짜뉴스 퍼뜨린 의원이 국회의원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정치가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점점 더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고 소수의 강성 팬덤만 목소리를 내면서 공예를 일으키는 그런 정치 혐오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고요. 손혜원 전 의원도 어쨌거나 목포와 관련해서 재판도 받았고 일부는 유죄 선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반성하고 자중에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무슨 정치권에 보이지 않는 손인지 어둠의 세력인 건지. 자신이 말하면 당 만들어서 무리비준 의원 아무나 다 국회의원 만들 수 있다고 대모놀이, 대부놀이에 빠져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런 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한국 정치 자체가 그냥 보수 진보할 거 없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까 봐 두려운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3년 전하고 내년하고는 상황이 확 달라질걸요? 지금 국회에서 선거폭 개정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3년 전에 저런 위성병당이 가능했던 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제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선거제도 자체가 소선거구조에서 일부 중대선거구제를 병합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현행 선거법에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저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제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달리 김남국 의원을 지금 뭘로 만들어야 되는데 손혜원 전 의원이 그런 능력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물론 민주당 내 그리고 민주당 안팎에서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 감싸는 목소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나는 조치를 본인이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화나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단톡방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도 글을 쓰셨고 그러니까 막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을 탓하는 목소리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적진 않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실 텐데요. 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 이제 시작됐고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윤리 제소한 상태이긴 한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민주당도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 동의하는 수준 말고 우리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쇄신 의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을 겨냥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빼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아마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개인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명쾌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참에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김진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인 거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내로남불 딜레마, 이것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옵션이 없습니다. 본인이 소위 쌍대성이라고 하는데 소위 거의 다 합치면. 쌍방울 대장동? 상남의 푸시죠. 쌍대성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에 관련된 어떤 이런 금액들을 다 합치면 한 5천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경제범죄에 지금 연루가 돼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어떤 다른 의원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제재를 한다. 이거 자체가 당연히 내로남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침 이제 이 전에 돈봉투 사건에서도 윤관석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윤관석 의원은 이제 검찰 수사가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도 아닌데 이제 탈당을 했는데. 그럼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고. 김남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뭐 뉴스에 따르면 의총에서 이제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뒤바뀐 건데 결국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숨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이런 유착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런 긴밀한 관계도 사실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과거 이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저기 수행실장을 실제로 맡은 적도 있고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고. 또 이재명 대표도 소위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요즘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게 돈 버는 게임 이거 관련해서 하는데. 이거 이제 합법화를 계속해서 이제 좀 주장을 해온 측면이 있고. 또 김남국 의원도 당시에 NFT를 이용한 또 이재명 대선 펀드 또 만든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긴밀한 관계도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김남국 의원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강한 제재를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최종 결의문에 빠졌습니다. 빠지자마자 당내에서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결의문을 한 1시간 넘게 검토를 했고 국회 윤리위 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김남국 의원의 이름도 없어요. 최종적인 결의문을 보고 매우 불쾌해서 의원들 전체방에 어떻게 된 일이냐. 원내대표 이 부분에서 해명해 주시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양해해달라. 이걸로 지금 끝난 상태예요. 왜 뺐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뺐다고 보십니까? 석정 변호사님.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이미 제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탈당한 이후에 세신 의총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사를 계속적으로 지금 진상조사를 계속 이어간다, 그만둔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당은 당규 19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해서 위법함이 확인돼서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걸 확인 절차를 걸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윤리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의원 이어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제소가 된 상태이고 이미 탈당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수사가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 당내 조사가 돼서 나오든 국회의 윤리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굳이 옥상옥이라는 조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뺐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 권지성 대변인 말만 따나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가 다시 정정해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이것을 뺐다고 해서 국회의 윤리위로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앞서 김진진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친소관계, 김남구 의원의 관계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러저러한 질문, 그리고 여당에서도 혹시 이 대표도 코인에 관여된 것 아니냐, 공범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버린 탓인지 어떤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구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김남구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사유는 차고 넘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최측근 김남구 의원의 코인 투잡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의심이 뜨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그 차권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최유한 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얘기는 저게 전형적인 물타기죠. 예를 들어서 누구의 범죄. 김남구 의원의 범죄 혐의가 지금 하나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그런 범죄는 다른 사람들도 했을 거야. 그래서 다 조사해보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면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전수조사 봤는데 김남구 의원 문제 먼저 진상규명을 한 뒤에 전수조사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건 어차피 정치 공세성으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지금 오가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수가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국면을 빨리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면을 빨리 바꾸면 김남구 의원의 문제가 물타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김남구 의원 이 문제가 만약에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아마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에 대한 이 가상화폐 보유의 전수조사 또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재산 공개 의무 등록 의무 이런 것들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상조사단을 어제 발족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차원이라면 진상조사단 장해찬 최고위원은 조금 늦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물타기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는 저희가 사전에 비공개 최고위 할 때부터 확실하게 서 있고요. 다만 이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는 우선은 김남구 의원 사건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김남구 의원 지금 잡코인이 김남구 의원이 투자하자마자 이상하게 시세 폭등한 케이스들 여러 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관관계라든가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추가적으로 김남구 코인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나가면서 나머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또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남구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한번 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핫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오늘의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문 보겠습니다. 쇼트트랙 선수 출신이죠. 김동성 씨가 첫 번째 인물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김동성 씨가 최근에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저 사람 파란색 안전모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못 알아볼 수 있지만 바로 저 사람이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성 씨였다는 게 자신의 부인 SNS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동성 씨, 최병욱 의원님, 어쩌다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동성 씨가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이호난 전처바의 양육비 미지금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 주지 못한 거잖아요. 아마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쇼트트랙 선수, 국가대표까지 지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느냐. 그런데 저 표에 나오듯이 그동안에 여러 번 이혼, 그다음에 다른 불륜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많이 잃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런 관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한 상황에서 저렇게 인부로라도 일을 하면 그러면 양육비 정도 아니라 생활비 이런 것들은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 일하는 장면을 지금 현재의 부인이 찍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육비 문제 때문에 배드 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던 김동성 씨였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해보셨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사건 사건 터지기 전에는 가능했던 금액인데 코로나 딱 1월, 2월 터지면서 거기 링크장에 문을 닫으면서 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예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300원 벌어서 200원 그냥 붙여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미안한 거죠 애들한테는. 김진진 변호사님 상실이 저 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또 힘들어했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양육비가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데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로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제때 지급 못하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 전 배우자겠죠. 배우자는 이제 되게 좀 김동성 씨가 호의호식한다 이런 식의 어떤 언론 플레이 좀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도 그게 뭐 비단 김동성 씨 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이 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 남녀를 불문하고 뭐 상대방이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든지 그런 걸 또 막 찍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긴 한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양육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법적 분쟁이 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증액을 해달라 감액을 해달라 양육비 안 주면 또 감치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좀 열심히 좀 일을 해서 좀 제대로 좀 경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양육비를 좀 제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내용 이제 공사장에서 좀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임창정 씨입니다. 주가 조작 논란에 휩싸여서 참 곤혹스러운 나라들을 보내고 있는 임창정 씨인데 임창정 씨 노래 중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로 임창정 씨는 술과 관련된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 요즘 임창정 씨와 손절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연예인이 이제 이런 문제에 휘말리다 보면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했던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손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임창정 씨가 과거 방송에서도 홍보를 해왔지만 본인이 이제 고깃집, 본인 이름을, 본인 이름을 고깃집을 실제로 오픈을 지원하고 이러면서 마치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 사업에 핵심적인 인물처럼 얘기를 해온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삼겹살집인데 이 삼겹살집들이 이제 임창정이라는 이름을 빼고 빼고 이제 관련 자신들이 있는 지역명이나 이런 거를 넣기 시작했고 실제 이제 관련 인테리어도 많이 수정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얘기 나왔지만 그 임창정 씨 유명한 노래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거 뭐 저작권도 이제 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이 소주와 관련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관련해서 술 사업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초반에 주먹을 끌고 완판되고 이랬는데 지금 실제 이제 마트에서도 이 이제 소주 임창정 씨가 시의 얼굴을 걸고 있는 소주를 이런 소주 자체를 좀 판매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각종 업체들에서 좀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라덕연 씨라든지 여러 가지 주가 조작 핵심 인물들은 일단 검찰 조사를 받고 경찰 조사 받고 있는데 혹시 혹시 임창정 씨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립니까? 아직은 지금 이게 본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건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은 이제 연락이 오면 이거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존에 본인이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관련 투자를 권유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소한 이런 범죄 행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검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인도 연락이 오면 소환에 임한다.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바로 볼 텐데요. 세 번째 인물은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유아인 씨가 경찰 출석을 제때 안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 오늘 소환 통보받고 출석한 모습인데요.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하겠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자마자 하루 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공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유아인 씨가 입장을 바꿔서 2차 소환에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 3월에 조사받았던 유아인 씨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유아인 씨가 입장 바꿔서 나갔는데 이건 언제까지 경찰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가 2020년에 수사 공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이 부분을 아마 지금 유아인 씨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근거로 들면서 비공개 소환에만 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수사기관의 선택이거든요.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게 어떤 내사라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저는 입증이 됐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저는 유아인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본인이 이 부분을 공개 소환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진짜 유아인 씨가 아직도 유명했던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지금도 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명대사 정말 어이가 없네라는 어떤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아인 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과 여야 두 분과 함께 핫한 정시 이슈를 짚어보는 신통화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하셨듯이 첫 번째 주제는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의 소식입니다. 한 위원장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높게 나오자 한상혁 위원장이 미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방통위 점수 조작 공소장을 공개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일단 위원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격 사유가 없고 점수가 높고 그리고 과락도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아 미치겠네 혼나겠는데 한 소리 듣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위원들이 그때부터 점수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의 발언이 시발점이 되어서 위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검찰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방송통신 위원장의 이 같은 반응은 그 아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점수 조작을 하라는 무원의 압박. 무원이 아니죠. 미치겠네라고 말을 했으니까 유원의 압박인 셈이죠. 명시적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백하게 재승인 총점 넘겼고 과락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고 그 기구의 수장이 말하면 보고한 국장이나 아랫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대로 우리 위원장님을 미치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본인들이 움직여서 점수 조작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 배경에 한상혁 위원장의 이런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단순히 개인의 감상이나 소외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고요. 저는 이토록 특정 방송사나 언론사에 대해서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었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역사의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정치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도 공정성이 중요한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저 구석에 밀어두고 철저하게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딱딱 내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만 내리는 게 방통위원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은 그렇지 않고 미치겠네라는 말을 통해서 압박을 가한 것이고 욕을 좀 먹겠나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욕을 먹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문재인 청와대라고 봅니다. 이렇게 점수 통과된 대로 해당 방송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게 될 경우에 욕을 좀 먹겠네. 아니 장관급인 방통위원장한테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임명권자밖에 더 있습니까? 그 임명권자는 누구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결국 문재인 청와대에게 욕을 먹게 됐으니 이거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매우 강도 높은 압박을 직원들에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 입회도 많이 들어가보고 하지만 정말 이 공소장 저는 터무니가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사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통위원장을 지금 직권 면접 한다고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그 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장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치겠네 그래서 시끄러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하는데 방금 장해찬 최고께서 얘기하듯이 누구 같아서 했다는 것이냐 그것도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공소장은 정치적인 해석의 영역으로 해석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공소장에는 어떤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와 직권남용에 의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는 혼잣말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재판장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형사법정주의에서는 가장 명백하고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 공소장에 써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재판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인정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저는 기소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기소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기소를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봐요. 어떤 제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 법이 있을 수도 뭐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과연 진짜 여기에 우리가 나온 대로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 이 내용이 고의라고 한다는 제가 형법책에서 배웠던 고의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한상혁 위원장이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요. 적극적으로 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형제의 신경은 어떻습니까? 한상혁 사과하라고! 장시간에 걸쳐서 언론 탄압이야 당신이! 당변을 들어주시고 당신은 적폐야 적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국민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두피를 좀 하지 마세요! 어찌됐든지 간에 더욱 적극 더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무고함을 소명을 하고 무고하다고? 우리 직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상혁 위원장은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면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면직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어서 양쪽에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직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언제쯤 나옵니까? 저는 사실 이 면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늦게 시작된 것은 아닌가 오히려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분명하게 기소가 되었고 그 기소된 사유가 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서가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하면서 지켜야 될 의무가 몇 가지 있을 텐데 그중 제일이 당연히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통신 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상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압박을 가해서 공정성을 해치도록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점 등이 여러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법상 재판으로 판정 결과를 받는 것 이전에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진술이나 관련자들의 증언이 확보돼 있어서요. 이 면직 여부는 1심이나 2심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은 내는 것과 무관하게 방통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차원이거든요. 그 같은 이 공무원의 공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정해서 본다면 이미 면직될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소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법 70조의 직권면직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면직이란 게 뭐냐면 공무원의 의사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걸 임명권자가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이것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이에요. 글쎄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저는 국가공무원법 70조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굳이 본다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적 심사 결과 부적적 결정을 받을 때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재판에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 사유가 저는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말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나는데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이 부분, 나중에 국가 행정소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직권면직이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어제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60% 이상이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일했던 공공기관이나 조직을 사랑한다면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해당 조직이 쇄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춘다는 데 방해가 됐을 때 자기 자리를 좀 던지는 사보다 공을 추구하고 자신보다 조직을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나 또는 정연주 방심위원장, 전현익 권익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해당 조직과 다른 직원들에게 굉장히 큰 민폐를 끼치는 사항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탐이 납니까? 저는 좀 정치라는 게 특히나 공공기관 인사나 임원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잖아요, 실질적인. 정무직의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나 임기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미루어서 좀 멋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한상혁 위원장이나 정연주 방심위원장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개인적 감정을 너무 드러내셨는데. 그런데 이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임기에 따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정무적인 판단에서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지금 당초에 논의가 있었다시피 좀 법적으로 개정을 해서 이건 좀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현재 임명되신 분들이 법에 의해서 다 임명직 공무원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임기를 왜 놔두고 그걸 나가라고 나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끝났을 때는요. 정말 대대적인 적폐몰이와 사냥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공공기관 임원 교체 바람이 불었고요.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받은 분들은 큰 무리 없이 나가서 이런 논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이런 얘기도 과거에 있었고 법원에서도 내쫓을 수는 없다라고 판결이 전 환경부 장관 때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한 장관이 참여연대와 지금 설전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참여연대에서 7년 동안 활동했던 변호사가 참여연대 편을 들기는커녕 한 장관의 편을 들고 나섰다고 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라는 사람인데요. 정부 요직에 가는 이들에게 처음에는 참여연대에서 공식 환송회를 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고관대작이 된 이들을 위해서 늘 열렬한 환송회를 열었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번호표 얘기가 너무나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참여연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에 참여한다. 권력에 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수 변호사가 힘을 실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정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참여연대에서 지금 한 장관하고 설정에 붙은 게 가장 교체되어야 될 이 정부 인사에서 가장 윗순위가 지금 한 장관으로 참여연대에서 뽑아서 그러는 건데 글쎄요.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걸 굳이 설정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기는 본인은 열심히 정무를 국정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고 있는데 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민단체에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냥 자기 한 번 정도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계속 서로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과연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걸 그냥 아 그렇구나 한동훈 장관이 억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울리지는 않다고 보여요. 차라리 이렇게 설정에 이어가실 거면 정말 법무부 장관직 내려놓으시고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저는 오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보입니다. 장철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여연대가 누구를 퇴출 운운하기 전에 해체되어야 될 1순위 시민단체가 참여연대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박상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한동훈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연대 출신 청와대 정책실장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석들, 장관들, 차관들 하면 술을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죠. NGO라고 하는 것은 NG가 뭡니까? Non-Government예요. 정부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분리되어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여연대처럼 민주당 정부, 진보정부와 일체화된 시민단체를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NGO나 시민단체 딱지를 떼고 그냥 우리는 민주당이 싱크탱크다라고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활동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민주당 정부일 때는 정책실장, 수석, 장관 배출하면서 열렬한 환송식 벌려주다가 보수정부 들어서면 갑자기 또 공정한 심판인 척하는 위선, 이중성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게 서민 코스프레하다가 비트코인 갑부인계 알려진 김남국 의원과 뭐가 다른지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이중성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도구 장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지 내일이면 이제 1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 장관이 어떤 얘기들을 쭉 해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기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자, 한 장관의 지난 1년 여러 가지 어록 중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건 바로 야당과의 어떠한 설전들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한동훈 매달 2천 건 뉴스메이커다. 당연하죠. 지금 저희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연관어는 민주당 이재명 검수완박이다. 한동훈 장관의 화제의 말말말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두 분께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역시 운명 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윽박지르고 싸우려고만 하시고 본인 편이라고 하시는 데서 맨날 웃고 계시고 그럴까. 오히려 국민들과 야당에게도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웃어주기에는 야당의 혐의가 너무 많아요.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일선 검찰들이 권력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게 외풍 막아주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권력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막 무자비하게 횡포를 하면서 휘두르고 있습니다. 무슨 수사만 했다고 하면 검찰을 적폐로 몰아가요. 여기에 대해서 방어막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게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두훈 장관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